보통 남자는 수학과 공간 인지에 강하고, 여자는 언어나 소통 등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남녀의 뇌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생각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남 금성녀. 남녀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느낄 정도로 언어와 사고방식 등이 다르다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이는 남녀의 뇌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말 그럴까? 최근 이스라엘 연구팀은 남녀 1,400명의 뇌를 MRI 촬영에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성변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뇌의 해부학적 특성과 부위를 구분해 여성뇌와 남성뇌, 그리고 중성뇌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뇌가 남성적 특성을 보이거나 여성적 특성이 치우친 경우는 8%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뇌 특성을 동시에 띈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특성은 살면서 환경과 경험 등의 역량으로 지속해서 변한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